자 한번 기영 시작해볼게요 승현이 앞에부터 보실게요 네 승현아 되게 여행없어 네 하트 총 겨누실게요 아유 귀여워 승현이 봤었어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앉아가지고 지금 지시를 내리듯이 괜찮아요 그냥 뿌릴까요? 정글 연습하세요 정글 연습해요 어 뭐야 이거 봐 진짜 세트만 기다려주세요 됐어 그 뭐야 로켓 나뉘에요? 로이 로사 양옹이네 오늘 로이 로사 양옹이 한번 더 보여주나요? 잘 어울리나요? 해봐요 안돼요? 기회가 끝이요 나 손으로 할게 뿌링게요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승윤이의 우측 한번 봐줄까요? 네 입 삐죽해서 병아리처럼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팔 저렇게 사이즈로 펼쳐주세요 입 삐죽 병아리처럼 파츠도 붙였으니까 하나 둘 셋 후 이렇게 했습니다 아 아 너무 이쁘다 와 우와 팔이 엄청나네 귀여워 정우야 넌 언제 안 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습하고 계신 이현씨 나오실게요 네 정글이 많이 충격적이셨나봐요 우리 하면 돼요 하루면 돼요 자 정면 오디션을 보러 온게 아니라면은 포즈를 조금 지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또 기레스처럼 어? 심한거 쫙 날려줘요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아니 제가 말한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응 어 이연아 가운데서 위에 점차 앞으로 나와서 구명 받아야죠 해야죠 여기? 여기가 가운데잖아 여기 배경 배경 가운데 배경 가운데 배경 가운데 배경 3 8 5 5 5 5 5 8 헤헤헤 아 너무 민망해 아니 얘기해 좀 빨리 이거 언니 으아 아아 막차 이거 남은 거 같고 더 쳤대? 바로 가면 된다. 비밀스럽게 얘기한 게 나 타령났어. 내가 할 테니까 나는 완전 위생샷! 하나 둘 셋! 저 있다! 와 너무 예쁘다! 뭐야? 하나 더 있다! 다 쓰고 가자 다 쓰고 가? 여 기회 한 번인가 국무원이 터트려야 하는대로 하나 둘 셋! 머리 위로 위로 조심 위로! 머리 위로 바로 꼬집히해주셔야 할수 있는거clах CS6 micro야 나 놀래기간 했지? 아니야 얼굴이 머리색이랑 똑같아졌어 나 예쁘게 나올까? 예쁘게 나올거야 행복했어요 너네 거기 혹시 뭐 티타임가 들어왔어? 나가자 정은 언제 해? 너 다음 나 오늘 다 봤어 그래 다 봤어 갈게요 형은 언니 잘해 언니 화이팅이야 언니 그림 되게 웃겨 알아? 헤이 자기들 그림이 되게 웃겨 할게요 데뷔 중 다 성공했어 엄마 왜요? 네 죄송한데 머리 네? 랩 헤어에요 네 뭐 할까요? 추천해줘요 벌려 포즈요 포즈요? 내가 없으면 디래프팅을 안해주네 하늘이 들고 알겠어요 상큼하게 혹시 폭탄을 맞을 건 안했더니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팬들한테 했던 게 있거든요 뭔지? 나 완전 선 계속 돌면서 이거 뿌려줬단 말이야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뿌려줄까? 근데 뿌려줄까? 아니야? 뿌려줄까? 어 이거 옆에서 올게요 해볼게요 나 할 수 있어 몇 바퀴 돌까요? 형 대박이 꿀레 네 해볼게요 우와 이렇게 나 잘 돌았어요? 알겠어 한 번 돌리면 안 돼? 알겠어 반딧불 고마워요 다시 돌게 언니 오른쪽 보여요 오른쪽 보고 돌아요? 네 알겠어요 우와 광포에 탔고 잘 돌렸어 밑에다 돌아다니고 있는 줄 알겠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번 해볼게 아 아 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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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희라 야 너 통을 없었으면 좋겠어 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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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또 이 나와 아 또 있구나 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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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희라 잠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어 희라 희라 이것은 정상적으로 해줄게요 희라 할게요. 너 모르겠어요? 네. 청자가 재윤아 너무 불려. 안 불려. 되게 성격 안 좋은 사진 같았어요. 그 사진데 성격 안 좋을 때가 맞아 맞아. 신영이를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다음 주에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나오세요. 너 나와. 너. 너. 나가. 너. 나가? 승진이가 너. 나가. 엄청 멋있어. 너. 나가. 멘트. 너무너무 좋아. 이거야? 너무너무 좋아. 이거. 저 이거. 나 같이 좋아. 마지막으로.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네. 네. 안녕하세요. 다 같이 좋아. 근데. glam 이야 심싸라 언니들 일하고 있는데 너 귀여우면 자야? 라야 둘 셋 맞히해 근데 이 소리가 좋아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진짜 많아.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첫 번째, 둘. 털. 모자 벗고도 해주세요. 남아도 přijáet. 남아도 přijáet. 모자 벗고도 해주세요. 모자 벗으면 머리 눌렸어요. 미안해요. 다음엔 모자 벗을게! 한입불을 위한 사람 머리 못 걸리는지... 와, 짱하다! 오, 이미 잘 나온 것 같네. 진우 방울이랑 뿌려볼까? 오! 너에게 기회를 주겠어. 감사합니다. 진우 방울이랑 뿌려볼까? 진우 방울이랑 뿌려주는 거. 진우 방울이랑 뿌려주는 거. 진우 방울이랑 뿌려주. 진우 방울이. 어, 여기 체육대기잖아! 와, 찹쾌. 이와중에 바닥 배경이라는 거. 거의 됐어. 잘 됐습니다. 잘 안 됐어. 송희야 이거 해줄까? 어, 좋아. 송희야 일하러 보자. 어? 언니 여기 있어. 아, 있어? 어. 신랑은 어디? 어디 갈까? 여기. 어? 네? 신랑이 왜 이렇게 많아? 신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초기자라 이런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입장하시기 입장하시기 여기야, 뒤에서부터 입장이 내일 뒤에서부터요? 하나 둘 셋 야 먹었다 자 우리 뽕이 다시 한 번 도착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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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 빵을 뿌려볼게요 우와,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요 네 오늘 빵을 뿌려줘요 파티 내일은 미안해 관심이 없었구나 이거 미연이 하트 큰하트 송현리콘 육즙콘 휴가쥙콘 정영복 프리코드 바쁜 너무 신나지 않아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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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 불리 불리야? 비 이유 알려주자 안 난 몰랐어? 이게 or 귀 나는 이거 하나씩 안 하려는 게 너무 웃겨. 그리고 또 한 번에 앉아있어. 좋아요. 마이크. 아. 아 오늘도 부담 장상 제 팬 사이즈가 끝났다 양이 다들 안 되긴다 오늘도 아기왔습니다 부담 장상 했는데 어땠어요? 재밌어요 이마에 붙여주셨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신호야 우리 이제 정글 연습도 가야되나요? 오파로 가야되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 그거 마지막 저메추 저메추 저 오늘 했어요 뭐했어요? 부대찌개요 부대찌개 부동에 항상 제가 먹고 싶어서 아까 콧물 먹었잖아요 네? 아까 방금 콧물 먹었잖아요 네 배고파요 지금 그러면 또 다른 저메추 저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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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저 피자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아기가 왼쪽 눈이 간지럽지요 어차피 어차피 저희 오늘 오늘도 사실 되게 얘기하고 일어나보니까 길어졌는데 미안해요 그러니까요 곡 쑤시고 이랬 수 있어도 이제 꼭 했다는 생각에 내가 좀 미안하네 저희도 많이 맞으셔서 죄송합니다 아니 둘이 신나게 가끔씩 일어나서 다 같이 춤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서 상관없어요 세천명체조나 고민체조 같은 거 해도 되고 무대 위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중간에 체조 시간을 아예 가실까봐 좋아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고려해보자 아니 일단은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 우리 또 얘기 많이 나눴으니까 우리 또 sms로 소통도 많이 하고 다음 해트때까지 또 무대 때까지 또 평생을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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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원길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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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저희는 지금까지 벤닉이었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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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조심히 들어가요 안녕 어디로 가지? 안녕 안녕